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형사 저당 자동차 배임 무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25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일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에 관한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판례가 변경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적용법령은 배임 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입회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알고는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처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뭐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식왕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버스 구입 자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서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당된 버스를 임의로 처분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고소를 했죠. 네 맘대로 저당권에 있는 버스를 처분했으니까 배임이다. 그래서 고소를 하니까 피고인이 기소가 된 거죠. 피고인같이 동산, 부동산 아니죠. 움직이는 건 다 동산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동산,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배임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종례 판례는 배임죄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이행담보로 동산의 저당권 설정 또는 설정 약속한 경우에 이 동산의 관리는 내 일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배임죄주택이 안 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합니다. 이런 판례는 최근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중양도와 배임총정리 종전에 판변TV에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중양도와 배임총정리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배임 안 됩니다. 이중양도, 담보, 저당권, 주식, 이중양보 다 안 됩니다. 부동산도 배임 안 됩니다. 대물변제, 저당권, 양도담보, 신탁 다 안 됩니다. 단, 부동산 이중양도만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2017도 4027 판결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중요하다. 하여튼 그게 이유 전부입니다. 어쨌든 이중양도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중양도, 담보, 저당권, 주식 이런 경우 다 배임 안 된다는 게 최근에 판례고 다 안 됩니다. 이 부동산 이중양도 빼고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중양도와 배임총정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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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